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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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웬만하면 지난데. 언니. 언니도 왔어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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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 언니! 아 진짜! 어? 대현이도 왔어? 맞아, 아까 전에 미래 언니에서 봤었는데 미래 언니 케빈에 서서 뭐 끝나실 때 봤어요 아! 알아요 아니 오면은 나 미리 말을 해야지 그럼 여러 개 준비했을 텐데 맞아 막 이러고 귀여워 이거 부탁해도 돼요? 제가 이거 언니들 거 다 모으는 게 소원인데 어 우리 김이 것만 내 것만 모아서 믿을 게 없네 빨리 잘 쫓아다녔어요 아니 요즘 뭐가 없잖아요 언니 나오시면 쫓아다닐게요 다 금방 할 때 멈추를 줬어요? 머리 작았어 마스키 하나 둘 뭐야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어유 와 하 진짜 어머 아이고 왜 안 천천히 해 대신 배송하네 그러면 둘 여럿까지 다 하고 싶은데 흥 아 둘 네네 아 unseren 로요 아 눈을 좋아하고 안 돼 아 이거 뽑아야 돼 예사랑 담배 또 봐 언니 조심히 가세요 언니 조심히 가세요 언니 이쪽인데? 언니 이쪽으로 가요 언니 이쪽으로 가요 언니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고고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선물 학생이라 감사합니다 Yep 우리 매니저니까 학습했을까? 우리 숀이스 선생님 어? 학생이라 박수 밖이 준비를 못했어요 아 공장 많이 거셔도 돼요 부족할 como 알겠습니다 미니저 숀 샤오오오오오오오 아 진짜 우와 아이쿠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나 약간 되게 내면 연기했는데 오늘 언니 발성도 왜 이렇게 찢어지는 거 같아요? 오늘 내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지 생활에 연필 찢어져요 배불려고 배불려고 가셔서 10시 기찬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서울역 10시 기찬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서울역 10시 기찬데 아 지금 다들 기차 타고 가야죠? 저는 기차 타고 가요 대전 사람이랑 그럼 뭐 타고 가지? 기차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 거 지금 몇 시인데? 5시? 빨리 나아야겠네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아까 빨리 끝해진 마 아 진짜 둘이 찍고 싶은데 어? 나 지금 그 얘기 해줄라 그랬는데 맞아요 설마 아니겠지 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싶은데 맞아가지고 오늘 막방 일한 거 아셨어요? 그니까요 미리 언니 순백에 아 미리 언니가 진짜 꾸밀 일이 있다고 한 게 뭔가요 그건지 몰랐는데 아 진짜? 알고 있었구나 서포트 잘 받았어요? 너무 잘 받았어요 제가 배우들 잘 맛있게 드셔가지고 맛있게 드셔가지고 어깨가 사람 느낌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나중에 또 서울에서 공연할 일이 있으면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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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좋아지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럴 날이 있긴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맛있어서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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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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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에 항상 그렇게 도배를 하더라 도배를 하더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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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게시판 보고 있거든 라디오 항상 봐주셔서 아 진짜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내가 항상 범인다고 좋은 일 열심히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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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봐야 되는데 당연하지 내가 그거를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음 되게 안 패셔널 피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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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프로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진짜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또 공연 진짜 잘 혹시라도 혹시라도 지방 공연을 가게 되면 가야 포로 정책을 알려주겠어 네 지방에 있는 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거기서 보면 되니까 네 고마워 어디든 갈게요 용혁님 알겠어 그럼 고맙습니다.